Welcome to the virtual world. 이 표현을 한번 수동태로 만들어 볼까요? 결론부터 말하자면, 이 표현은 수동태로 만들 수가 없어요. 원래 문장에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수동태로 만들 수 있는데, 간단히 말하면 제가 누군가를 때려야지 누군가가 저한테 맞는거에요. 근데 I'm Adam 하면 내가 그냥 아담이다 지금 그 얘기에요. 내가 아담이다 그렇게 말하면 문장에 맞을 사람이 없죠. 문장에 맞을 사람이 없으니까 수동태로 바꿀 수가 없어요. 내가 아담인데 이걸 갖다가 내가 아담이 된걸 당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에요. 다음 문장을 봅시다. I built this world. 제가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. 이 표현은 우리가 손쉽게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. 이걸 갖다가 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세상을 만듭니다. 아까는 I built this world라고 했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I built로 바꿨습니다. 제가 이 세상을 만들어요. 얘는 얘를 이렇게 하죠.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수동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의미상으로는 이 세상이 저에 의해 만들어진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할텐데요. 이걸 갖다가 I built this world. 이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수동태로 바꾸는 거예요. 수동태로 바꾸는 건 아주 간단해요. 그래서 this world를 갖다가 이 맨 뒤에 있는거 있죠. 보시면 한 개, 두 개, 세 개 있죠. 이렇게 주어, 서술어, 목적어. 한 개, 두 개, 세 개 있습니다. 그럼 이 세 개 있는 거 세 번째 거. 세 번째 거를 갖다가 앞으로 쫙 빼줘요. 두 번째 거는 그대로 내리고 첫 번째 거는 맨 끝으로 바꿔줍니다. 만약에 이걸 갖다가 그대로 해버리면 그대로 해버리면 안 돼요. 왜 그대로 해버리면 안 되냐 하면은 제가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. 이거 그대로 I 하고 this world만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? 이 세상이 저를 만듭니다. 뭐 이런 뜻이 되잖아요. 그러면 안 되겠죠. 내가 이 세상을 갖다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세상이 나를 만든다.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를 앞으로 빼주는데 얘는 그대로 쓰고요. build를 갖다가 b 플러스 p 형태로 바꿔줍니다. build에 p 형은 built죠. built 그래서 this word is buil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주어는 샤 이렇게 맨 끝으로 보내면서 by me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. 만약에 이거 p p 형태를 갖다가 모르신다. 하면은 이 불규칙 동사 천재가 있어요. 우리가 지금 이 수동태 공부하기 전에 실은 그 앞부분에서 공부해야 될 그 불규칙 동사 천재가 있습니다. 이 불규칙 동사를 갖다가 완벽하게 공부를 하시고 다시 이걸 갖다가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. 여튼 build를 갖다가 b 플러스 p 형태인 is built 이걸로 바꿔주셔야 되겠고요. i는 by me. 그렇죠. 이게 주격이죠. 주격인데 i인데 by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 쓰죠. i의 목적격은 뭐예요. me죠.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i built this world는 this world is built by me 이렇게 수송태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이 수송태로 바꾸는 거는 뭐 영어를 갖다가 충분히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되긴 되는데요. 우린 마음이 조금 급하니까 관련 문제를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